김희야. 엄마보다도 중요해? 우리 가족보다도 중요해? 김희야 이번에 하고 있는 보고 싶다에서 둘 중에서 진구 오빠랑 뽀뽀하는 시인입니다. 사실 공부를 저는 아직 저만의 노하우라든지. 김희야 써보이면 될 테고, 지문은 찍어보... 엄마 선 있지 않았지? 어. 감동기 멋있지? 정말 다행히 한 번만에 성공을 해서 면허증을 땄습니다. 아 진짜? 그럼 혹시 어떤 구간이... 구겨지지 않을 거야 라는 조조의 대사처럼. 앞으로도 많이 저희 세 명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. 마냥 그냥 불쌍하고 뭔가... 아! 뭐라는 거야? 내가 왜 너랑 살아? 내가... 그 사람... 가끔 웃거든요? 그럼 그게 되게 좋아요.